자, 앨리스 친구가 선생님 무게, 질량 정리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진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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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는 무게든 질량이든 막 쓰거든. 이게 무게고 저게 질량이고 그냥 막 쓰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이 들어와서 무게는 예고 질량은 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혐의도 출제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위. 단위가 진짜 핵 중요해요. 무게라고 쓰는 거는 이거 씁니다. 어떻게 읽어요? 뉴턴이라고 읽죠. 뉴턴이라고 읽는 이 부분을 쓰는 건 무게입니다. 무게.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 물론 그램도 쓰기는 하지만 킬로그램, 그램 많이 사용을 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킬로그램. 질량은요. 이렇게 킬로그램을 쓰면 그것이 질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질량의 정의가 뭐냐면 고유한 양이에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얘기합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사실 달에 가서 측정을 해도 목서에 가서 측정해도 측정값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60km였어요. 그럼 달에 가서도 60km 태양은 뜨거워서 못 가지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60km 그렇게 되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면 측정을 양쪽에서 해요. 양쪽에서 하는 게 뭔 소리야? 양쪽에서 측정하는 측정 기구 뭐 있어요?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이나 이런 거 있죠? 양쪽에서 측정하는 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나 고유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는 윗접시 저울이라든가 양팔 저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고유한 양. 고유한 양. 물질의 고유한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무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하고 달에 있을 때하고 여러분 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하고 달에서 끌어당기는 힘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 지구의 중력의 크기가 있을 거고 달에서 끌어당기는 달의 중력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요거 요 무게라는 게 바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요건 바로 중력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지구에서 하고 달에서 하고 중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중력의 크기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요 친구는 뭐로 측정을 하냐면 하나로 돼 있는 거. 용수철 저울 같은 거 있잖아요. 용수철 저울. 그런 걸로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단위보고 구분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